내 목소리가 들려? 진짜!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부 피 구경하러 왔어요. 오늘 주말인데 집에 답답해서 나왔는데 지금 그래도 기분 좋게 해야지. 벌써 왔으니까. 그리고 와이프는 비가 오는데 긴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해서. 얼마나 시원해. 그래도 사람들 없으니까. 좋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갈 때마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들려? 진짜! 너네네. ребята. 우 Eduardo! 문동의 kun기 아, 대기가는 안 하고 지지는데 갈 것 같아. 좌석왕임 하나. 안녕하세요. 민pad구입니다. 자, 사실 이번 주 저희가 휴가거든요. 월 화 수. 그래서 지금 방진에 와 있는데, 역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오는 곳에는 사람이 없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나? 여기는 삽효호 라는 곳이구요. 사실 저희도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단 좋아요. 동이는? 동이, 어떻게 생각해요? 애지, 각 도시 그저? 피가 어떻게 와요? 피 온다, 동이. 피가 어떻게 내려요? 피 온다. 가자, 가자. 비가 글쫘다. 쭈웅, 맘은 나셔. 동이, 동이 이리로 가자. 동이 이리로 가자. 동이. 바이바이. 동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요즘 동이가 걷는 줄 몰라. 뛸 수 밖에 못해. 역시. 오, 햇빛이 진짜 뜨겁다. 동이야, 엄마랑 같이 가자. 애지, 띠마마. 아까 전에 그 영상을 찍고,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되게 이뻐요. 우리 엄마한테 가자, 우리 엄마한테 가자. 우리 엄마, 엄마. 그리고 요즘 동이 씨한테 새로운 도전, 계단 올라가기 내려오기. 스스로. 파이팅. 오,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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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엥 엥 엥 엥. 부티 워크. 부티 워크. 우리 가족 중에 부티가 제일 좋은 사람 동이 씨. 내 생각은 우리 동이가 우리 꼭 운동 우리 꼭 가지 해. 맞아요. 오, 뜨거워. 오, 진짜 뜨거워. 갑자기, 진짜 갑자기 날씨가 완전 올라왔어. 반대로 됐어. 하루종일 저의 동이 씨. 음, 제가 지어갔어. 이리와 나. 하하하. 하하하. 역시. 물놀이. 좋아하는 동이 씨.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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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어디 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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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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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응 더... 빠질 수도 있어! 애야, 애교는 좀 갖다 하라고! 응! 됐어, 이제 다 놀았어? 어? 어? 아이고, 다 놀았다! 아, 이씨 동이야! 얼마나 시원해! 그치? 재미있어! 동이씨! 동이야! 동이 없다! 동이 없다! 동이 없다! 그래도 받아줬네 동이 어디 가는거야? 동이가 진짜 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이 동그란거, 타이어, 핸들 와 동이 잘 간다 바퀴 근데 지금 다시 비 오고 있어요 다시 비 온다 다시 가 너무 좋았는데 여보 동이 다시 우산 쓰자 이제 저희는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1시간? 1시간 반 정도 있었나? 근데 지금 쓰러진다 근데 비가 왔다 안 왔다 3번? 4번 일단 여기는 좋은데 동이 조금 크면 와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 생산구이집 그리고 놀이기구공원 그런거 밖에 없어 맞아요 그래서 동이도 변종이 별로 안 좋네 그치 동이도 빨리 가고 싶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을 때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 비 왔다 비 올 때 비 많이 오고 비 안 오면 진짜 덥고 그래도 폭염이잖아 그래도 30도 이상 비 와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폭염 메시지 오면 어디 나가지 마세요 네 안녕 후회할거에요 빨리 집에 가자 안녕 좋은 시간 후회할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